기독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초등학교 이전부터 교회에 출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뜻인데요.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실천신대 21세기 교회연구소가 공동 추진한 이번 조사에선 신앙적 동기가 아닌 가족을 따라 교회를 다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홍 교수는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70%에 이른다며 기독교가 가족 종교화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청소년들이 대부분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인 상황에서 교회 밖 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랄두레학교 신기원 목사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아버지보단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며 부모가 자신을 신앙교육의 분명한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